아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있는 홈 미션에 이선준 목사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글로리 처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 어딘지 아시죠 주님의 영광교회가 어딘지 아실 걸로 알고 한번 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혹 수요윗 기도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구국 베트난들 기도회를 하는 장소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한번 예배 겸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가 있는데요 주님의 제자되는 영광공동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고하시는 사역자 여러분 명암들도 다 있고 그런데요 아틀란타 주님의 영광교회 제가 알기에는 LA에도 주님의 영광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나마 그 사진 찍어온 것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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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이거 어디에 음 음 음 음 음 사진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소진이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소진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소진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소진이 잘 나와야 될 텐데 미연한 감을 품으며 이 다음에는 좀 더 잘되리려고 믿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. 잠깐 끊겼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이 쭉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사진도 쭉 있고 사진이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사진도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가만히 씁자, 크기 우측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진이 있고 여기도 또 사진이 있고 중간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분 같은데 그 성교 성교 보고가 있었어요 보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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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